네, 오는 28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죠. 이건 되냐, 저건 안 되냐 따질 것 없이 깔끔하게 더치페이, 즉 각자 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법 시행을 산하을 앞둔 이번 주말, 일부 골프장 등엔 아직이 더치페이가 어색하고 불편한 분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화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이용객들의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직원들은 카트에 골프 가방을 싣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마지막 주말, 전국의 골프장은 손님들로 북적이었습니다. 골프장 주변 식당들은 28일 이후부터가 걱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이 안 되는 메뉴를 새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휴일 장례식장 입구엔 평소처럼 부위 화환들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부터는 보기 드문 광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나 축하를 전할 때도 부조금에 화환을 더한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화회 업체들은 가격대를 낮춘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을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